8694님.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눈 떴는데 엄마 친구분들이 제 앞에서 개 모임하고 계셨어요. 공천히 인사드리고 왔네요. 소파에서 자면 은근히 눈에 안 뜰 때가 있습니다. 엄마가 투명인가 취급했네. 그러니까요. 우리 애가 자네. 여기 삽시다. 개 모임하고 아주머니들 모이면 깔깔깔 소리 나는데도 그냥 잔 거죠. 친구분들이 얼마나 혀를 찾았을까. 어디 괜히 극적극적하거나 분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길 바랍니다. 가구같은 내 얼굴. 다른 분들이 모셔가지고 아니야 아니야. 걔 깨우지마. 걔도 힘들겠지. 그런거죠.